현재 3발컷 무기들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매너가 많은 사실이지만 이건 대중적인 평가일 뿐 개인적으로 제 손에는 ASM10과 닥터에치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직 글로벌 서버 닥터에치가 만렙이 아니라서 오늘은 ASM10의 최신 파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녀석은 기본 탄착군이 좋기 때문에 굶지 탄착군 파츠를 갈 필요가 없어 사거리와 ADS 소통 세팅에 중점을 맞춰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모노리식 소음기를 쓸 바엔 지정사전소총 배럴로 반동과 명중력 그리고 사거리를 잡아주는게 국룰로 아실텐데 모노리식 소음기로 소음능력과 사거리를 챙겨줍니다 하지만 모노리식 소음기를 가도 장거리 5발컷이라서 턱중에 롱샥 턱으로 사거리를 올려주시면 지정사전소총 배럴보다 더 높은 사거리 수치를 가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국룰 세팅으로 가주시면 되는데요 탄창관리가 안되시는 분들은 마음발 확탄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ASM10 요즘 그리 좌져보이는 무기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최상급 무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마스터레이크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맘을 내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빠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만 이는 이리와 함께 이는 이리와 함께 스피디크 장미 공작 with enemy enemy down don't get down tanker down speak back up go sniper eliminated enemy down take it enemy down enemy inside 2-2 처럼 3-1 후 going 초특방 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